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살구야 군진이 말대로 여기 위에만 봤어 아.. 어? 아.. 보고? 아니 발성 연습을 자꾸 나를 쳐다보셔야 하더라고 자꾸 들려서 쳐다보이면서 약간 세수릭스 발성이 있듯이 약간 준지릭스 발성이 있거든요 약간 저가 살짝 마스터한 것 같아요 뭘로 해볼까? 아.. 음.. 다시 한 번 으아아아.. 왔나요? 응 으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 소강차 아니야? 소강차? 소강차는 그 사이렌이 없다 소강차 사이렌 준지를 불러주세요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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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아아.. 어디서 오셨어요? 왜 밤을 새었어? 이름 네.. 라인 나이. 근데 어르신 보이네. 좋아하는 거. 어 보이는데? 가족관계. 한 대 안 보이는데. 촬영할 때보다 멘트도 계속 준비해 오시는데 이런 멘탈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어슷 가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사이언들과 힘을 받고 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신이 나가 지금 출체를 못하겠어요 지금. 오늘 왜 오늘 왜 오늘 왜. 응.